안녕하세요. 아사나로 협업하기 기초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메가점 클라우드의 아사나 챔피언 김상희 매니저입니다. 시청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체크해주세요. 아사나 계정이 있으신가요? 아사나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여 아사나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더보기란을 클릭해도 주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사나 조직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사나에 로그인하신 후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조직에 들어와주세요. 오늘 영상은 약 20분 동안 아사나 안에서 어떻게 일을 생성하고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물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제안사항이나 개선할 점을 공유해주시면 향후 더 좋은 교육영상을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나 로그 협업하기 기초편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목표입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업무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업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교육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계신 툴은 무엇인가요? 화면에 지금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지금 사용 중이신 툴이 여기 있나요? 아니면 다른 툴들을 사용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업무를 하며 활용 중이신 다양한 툴들의 종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서 보신 여러 툴들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 업무를 확실히 더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동시에 좀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해야 할 업무 관련해서는 잊어버린 것이 있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지? 모든 일의 마감일은 언제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시사항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이러한 의무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기다리고 있는 업무에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나의 요청을 확인했나? 상대방이 마감일을 인지하고 있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인 건가? 와 같은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겪은 적 있는 문제점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업무를 하시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실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나로 협업하기 기초편을 통해서는 아사나의 기초 기능을 배워보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내가 나의 일과 나의 팀의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 아사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아사나는 업무 관리 툴이죠. 그렇다면 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이를 잘 관리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관리할 때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단계에 있습니다. 기록단계 자신과 다른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정리단계 업무 수행 전에 미리 업무의 우선순위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추적단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툴들과 아사나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는 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는 툴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드롭박스 등의 툴들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자료를 팀들에게 전달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신저 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메일, 아웃룸과 같은 메일, 슬랙, 팀즈 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아니면 사용 중이신 사나의 메신저 등이 이러한 메신저 툴에 포함됩니다. 아사나는 이 둘을 연결시켜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사나는 작업과 소통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서 작업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개념은 조직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내가 나의 동료들과 팀을 만든 후 프로젝트와 작업 만들기를 통하여 일을 협업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일의 몸통과도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업, 하위작업, 그리고 댓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이벤트팀과 디자인팀은 모두 하나의 조직 안에 존재하지만 팀을 생성함으로써 팀 안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은 하나의 부서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로젝트는 단어 그대로 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 내에는 무한하게 많은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같은 부서라고 할지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서 관련 팀원들만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업무를 관리하는 개념과 그에 따라 아사나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사나로 프로젝트와 작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피드백을 주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